안녕하세요. 양산 지역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으신 어르신께 낮 동안 친절한 돌봄과 안전한 보호, 어르신께 꼭 필요한 식사도움, 목욕도움, 건강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양산 주간보호센터 올케어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저희 양산 올케어 주간보호센터의 2024년 9월 둘째 주 센터 운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장기요양 도움 서비스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르신들이 도착하시면 먼저 전반적인 컨디션을 체크합니다. 혹시 전날 밤 동안 건강상에 특별한 이상은 없으셨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특히 올케어 주간보호센터는 물금읍 차정형외과 원장님께서 설립하신 주간보호센터로서 어르신 건강관리에 있어 더욱 전문화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컨디션 체크가 끝나면 아침 조회와 함께 어르신 실버체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의 근력과 관절의 유연성을 키워드리는 실버체조는 매일 빠지지 않는 중요한 일과입니다. 체조가 끝나면 가벼운 영양 간식으로 오전 일과를 보내시고 점심 식사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의 인지력 유지를 위해 숫자 계산 활동, 그리기 등 다양한 인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손을 사용하시며 두뇌 활동도 하실 수 있어서 집중력 연습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후에는 여가 신체 활동으로 어르신 간의 즐거운 교류의 장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체 및 여가 활동으로 어르신들의 일상이 고루하거나 단조롭지 않도록 활력을 불어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어르신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정과 웃음을 드리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그 결과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서 많이 만족하시며 센터의 소속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 출석하고 계십니다. 양산 주간보호센터인 저희 올케어 주간보호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혹시 양산에서 장기호양 등급을 인정받아 낮 동안 이용하실 주간보호센터를 찾고 계시다면 전문화된 주간돌봄 서비스로 어르신의 노후를 편안하게 이끌어드리는 저희 올케어 주간보호센터를 꼭 이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